고마워 구독자 여러분들 오늘도 클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은 제가 이 체중감량 다이어트에 대한 이야기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아주 간단한 습관 하루에 한 10초만 투자하면 됩니다 이 습관을 가지고 우리가 체중감량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 좀 드리려고 합니다 이 간단한 습관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매일 체중을 재는 습관입니다 그래서 제가 관련 연구를 좀 소개해 드리고요 왜 이런 습관이 체중관리에 도움이 되는지와 함께 또 체중을 어떻게 재야 되는지 언제 재야 되는지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끝까지 봐주시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육의 전공원 교육하는 의사 가정의학과 전문의 이동환입니다 자 하루에 딱 10초만 투자해서 체중 측정을 매일매일 하는 것이 어떻게 이 체중관리에 도움이 되는 것인가에 대한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2020년 캐나다 의학협회의 제시된 내용인데요 캐나다 퀸즈대 연구팀이 연구한 자료인데요 성인 320명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체중 측정 또는 식이요법이 체중관리에 미친 영향에 대한 연구가 있었는데요 한 그룹은 특별하게 관리하지 않으면서 꾸준히 체중만 매일매일 측정한 그룹이 있었고요 또 한 그룹은 식단과 운동을 병행한 그룹이 있었는데 체중 측정을 열심히 하지 않았다는 거죠 자 이때 식단과 운동을 병행한 그룹은 물론 아주 타이트하게 하진 않았지만 하루에 약 2천보 이상을 더 걸었고요 그 다음에 음식을 좀 100칼로리 정도 더 적게 먹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두 그룹을 약 3년 동안 지켜봤습니다 지켜봤더니요 처음에 한 15개월까지는요 식단과 운동을 병행한 그룹이 약 1.6kg 정도의 감량을 하면서 더 효과가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3년을 지나면서 보니까 오히려 식단과 운동을 병행한 그룹은 큰 차이가 없었어요 처음과 같이 큰 차이가 없었고 그 다음에 체중구만 측정한 그룹은요 3년 이후에 보니까 약 0.7kg의 감량을 하면서 유의미하게 차이가 있던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연구를 보니까요 2015년 미국 코넬드에서 연구한 자료가 있었는데요 비만인 남녀 약 162명을 대상으로 해서 다이어트를 하게 했는데 한 그룹은 매일 체중을 측정하게 했고요 한 그룹은 매일 측정하지 않고 그냥 뜨문뜨문 측정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1년 후에 보니까 감량효과를 보니까요 매일매일 체중을 측정한 그룹이 약 5.9kg 감량이 됐고요 그렇지 않은 그룹은 약 4.4kg의 감량이 있었습니다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죠 왜 이렇게 매일매일 체중을 측정하는 것이 다이어트에 도움이 될까요? 여기에 대해서 연구진들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자체가 일종의 감시효과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체중을 측정하게 되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게 되고 스스로 행동을 어떻게 수정할지 선택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직접적인 행동 변화를 이어질 수 있다는 얘기를 합니다 사실 우리가 다이어트, 체중 감량하는 기간 도중에 체중을 매일매일 재는 것에 대해서 과거에는요 꼭 굳이 그렇게 안 해도 된다는 얘기를 많이 했었죠 저도 다른 영상에서 그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던 것 같습니다 체중을 매일 재는 것은 별로 도움이 안 되고 오히려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재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이 연구 결과들을 보면은 오히려 매일매일 재는 것이 더 감시효과가 있으면서 행동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고 돼 있죠 그래서 제 생각에도 연구 결과들을 보면서 다시 한 번 생각해 보면요 옛날에 말씀드렸던 내용보다는 오늘 말씀드리는 매일매일 체중을 측정하는 습관이 다이어트, 체중 감량에도 도움이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렇다면 체중을 언제 어떻게 측정하는 것이 좋을까요? 물론 중요한 게 바로 체중 측정하는 방법인데요 매일 같은 시간에 측정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같은 조건에서 측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같은 시간이라고 한다면 가장 좋은 것은 언제냐면 아침 기상 후에 바로 측정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알려져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조건을 같이 하기 위해서 소변을 보고 나서 측정하는 것 그 다음에 또 아침 식사하지 않고 공복에 측정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또 옷 상태도 눈 뜨자마자 가볍게 속옷 또는 잠옷만 입은 상태에서 측정하는 것 이런 조건을 항상 일정하게 맞추면서 측정하시면 더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또 이렇게 체중 측정 뿐만이 아니라 한 1주 또는 2주에 한 번씩은요 체성분 분석을 같이 하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본인의 근육량과 지방량이 변화가 오는 것인지 이런 걸 확인하는 것도 아주 중요하다고 봅니다 오늘은 제가요 체중 감량 다이어트에 도움되는 아주 간단한 습관 매일매일 일정한 시간에 같은 조건으로 체중을 측정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감시 효과가 있고 훨씬 더 도움이 될 것이다 이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들 한번 잘 추천하셔가지고 더 건강하게 다이어트 하시고 건강한 생활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